화장품이나 생활용품을 파는 업체들, 속칭 로드숍이라고 하는데요. 롯데쇼핑이 야심차게 내놨던 로드숍 롭스가 상당수 점포를 정리합니다. 실적 부진 때문인데요. 경쟁자로 확고한 입지를 다진 CJ 올리브영과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마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롯데쇼핑은 헬스앤뷰티 로드숍 롭스 시내매장 60여 곳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롯데마트 매장 내 로브스 플러스는 유지돼 로드숍 명맥을 이어갑니다. 2013년 첫 선을 보인 로브스는 다음에 매장을 대폭 늘리면서 CJ 올리브영의 대항마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공격적인 매장 확대는 영업 적자로 이어졌고 2019년 131개점을 끝으로 꾸준히 규모가 축소했습니다. 작년에는 오프라인 구조조정 일환으로 마트사업부에 통합됐는데 적자가 계속되면서 마트사업부 실적 부진의 이유 중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같은 기간 매장을 대폭 늘리며 후발 주자와 격차를 벌린 CJ 올리브영은 내년 하반기 기업 공개를 추진 중입니다. SBS 비즈 어마은입니다.